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혜찬! 어! 스웩! 들어와드리나? 축하합니다 여러분! 함께 할 수 있을까? 하이! 저는 목소리만 왜? 왜? 형 머리 왜 그래? 방금 지성이였다 혜찬은 머리 이렇게 멋었나? 아니 나보다 안 좋지 방금 만났는데 너바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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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어 다 누가 제일 좋아? 저 여기서요 형이요 파이팅 아니 아 지성이였다 정말나 최정은 본인이 왔다 ㅋㅋㅋㅋ 진짜 멋지긴 아 멋지다 강아 잘 몰랐다 제 최선의 수준 브룩스 리 나 마크 리 제 최선의 수준 오늘의 수련을 설명해줘 이 수련을 하기에 앞서 야 귀여워 이야 지성이 진짜 길게 썼어 다 청일이야 대박이다 글자가 한 투 이해찬 점점점점 형 이게 생일 축하 편지인지 뭘 찍고인지 모르겠어 읽어봐야 돼 야자타임 아니야? 초심 좀 찾아 받는 말 했는데 나한테 나한테 엄청 잘해줬잖아 그래도 괜찮아 형이 날 놀려도 형이 날 훔쳐도 형이 억지를 부려도 형이 게임을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형은 풀썬이잖아 생축크 와우 와우 진짜 울뻔 했어 스킵 아 주는데 아니, 주는 거... 그러면 사회자가 사진 찍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